제국을 만든 사람 오수만의 무덤 오수만의 무덤 근데 초대 오수만 제국의 황제 무덤이 이렇게 다야 몇 푼? 좀 더 크죠? 또 아들내미 오히려 초대 왕보다 아들의 무덤 더 큰 이유는 알려드렸죠 아들이 지금 아빠가 배웠기 때문에 집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위험으로 보면 진시황제나 태조안도 같은 사람인데 이게 다 큰일이 되잖아요 한번 들어와서 볼 수 있으니까 봐도 되고 잠깐 여기로 가면 요 밑에가 쫙 보이는데 이제 금방 되니까 오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암스프레스 출발 15분 뒤에 아시겠죠? 응? 15분 뒤에 화장실은 다음 코스로 가면 공짜 화장실은 다음 코스로 갑니다 스파블리 갔다 오세요 여기 있어요 오리랑 가볼거에요 아니 오리랑 가볼거에요 아니 오리랑 가볼거에요 아니 오리랑 가볼거에요 네 네 네 우리가 아까 여기 넘어가던데 이 편이치 않네 여기가 이제 그 오케이 이렇게 요렇게 성병이 둘러싸여 있었던 거에요 어 우리가 여기로 갈건데 제가 과거로 한번 시간대행을 과거로 보겠습니다 아 으 멘트 다시 잠시만 기다리게 되요 갑자기 깜깜해지면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오수만의 황제 여기가 출산이고 여기 오수만의 10만 군인들이 쳐들어 가는거야 벽에 귀신이 많아 위해를 볼래요 위해를 볼래요 고려투스 터미뉴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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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선